졸탄 코다이. 1882년 12월 16일에서 1967년 3월 6일. 헝가리의 작곡가이자 민족음악학자이며 교육가. 미녀 연구 분야의 과학적, 조직적인 체계를 확립하였고 헝가리 음악교육의 근본적인 개혁을 수행하였다. 대표작에는 오페라 하리 야노시, 칸타타 헝가리 시편 등이 있다. 케츠케메트 출생. 소년 시절부터 가톨릭계 학교에서 음악을 배우고 성가대에도 참여하였다. 1900년 리스트 대학에 입학하여 프랑스 문화와 라틴 인문주의를 전공한 뒤 1902년 보다페스트 음악원에 들어가 한스 캐슬러에게 작곡을 배웠다. 그는 헝가리 민요의 수집과 연구에 뛰어난 업적을 남겼으며 민요 연구 분야에서 처음으로 과학적, 조직적인 체계를 확립, 이 연구에 바탕을 둔 혁신적 방법에 따라 헝가리 음악교육의 근본적인 개혁을 수행하였다. 대표작에는 오페라 하리 야노시, 칸타타 헝가리 시편 무반주 젤로 소나타 등이 있다.